오늘 재검표 다섯 번 가운데서 네 번 정도 재검표를 참여한 우리 권오용 변호사님 모시고 위조투표지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투표지 관리 문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특히 투표 용지의 색상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는데 한 달이 채 못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은 4월 국회 동안에 검수완박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선거사범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겠다. 그것을 아마 당론으로 이렇게 확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가 괜찮아 그 이후에는 아주 악랄하게 그냥 실시간 방송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공병호 tbs 내보낸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런 보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겠냐. 그리고 공병호 tbs 지금 내보내고 있는 실정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소위 선거 부정과 관련된 정거 제치다든지 제공을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방송을 한 것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그냥 송출량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런 현상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겁이 나는 겁니다. 아주 많이 겁이 나는 거죠.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고 나면 대개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쫄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숨기에 바쁜 유행의 그런 인간 군상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허우대는 멀쩡하게 허장성세 폼을 잡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내심 속으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나 겉으로는 허장성세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바로 지금 더불음주당에서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련된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유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폼을 잡고 허장성세를 부리지만 범한 죄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도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못 보게.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래서 조회수를 그냥 훨씬 더 줄여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아예 못 보게 차단해버린 겁니다. 사계비 유튜브가 그렇게 할 일은 만무하고 지시를 하겠죠. 담당자들이 알아서 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출량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죠. 제 자신이 방송을 마치고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까지 금지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4월 달에 새 대통령이 출범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다 막겠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윤호중 씨 자신이 4.15 총선 때 사무총장에게 이번에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패배를 하게 되면 모든 부정선거는 막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영원히 한국을 떠날 겁니다. 완전히 떠날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짜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게 되면 나라가 다시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겁이 난 겁니다. 겁이. 겁이 나기 때문에 막판에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국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런 공세, 공격, 봉세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게 다 조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흩었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이제 방송이 나가겠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 전라, 전남, 전북, 광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은 다 조작을 했지만 무엇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지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그렇게 관외 사전투표에서 조작하지 못한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한 장에 딱 도표 안에 그려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뭡니까. 조작이 뚜렷하게 나오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조작을 못해 가지고 정상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정해놓고 양산을 가서 어떻게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여러분들 노후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1년에 수백억 정도의 그런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당이 4,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다 절도한 겁니다.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고도 그냥 무사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거를 도둑질한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재를 그냥 훔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수완박 주전한 걸 보면 3분의 2상을 가져가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국가를 무너뜨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국사범들이고 내란제인 거죠.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체제 전복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의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 논의나 40년 장기 집권 논의나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용서할 수 있다. 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전 주필이 정치보고의 악순환을 꺼내야 된다.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그런 칼럼을 썼더군요. 이 양반도 늑더만은 그냥 그야말로 그리라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도 보통 도둑질이 아니고 나라를 도둑질하는 짓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듣고 넘어가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의 이야기죠. 시대의 사기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훔쳐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오늘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어떻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됐는지 부정성을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2만 표 정도를 여러분 훔친 거 아닙니까 1,800표 차로 이겼는데 2만 표를 훔친 것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윤호중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김두관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김민석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안민석은 그냥 당선됐습니까 다들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 까불까불안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 그 여자애 누굽니까 판사 출신들 그냥 당선됐습니까 동작을 해 나경원 씨 물리쳤던 다들 가짜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새벽이 올 때 바짝 어둡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에 대한 갈망이 없고 정의와 합법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게 짐승이죠 그게 동물이죠 그게 어떻게 인간입니까 성거를 도덕질해서 나라를 훔치는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이 지금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수완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한 짐승들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래서 장기 집권하려는 것이 그냥 수표에 거쳤지 않습니까 지금 악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탄로가 나죠 그래서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길게 보면 이렇게 검수완박하면 더 벌 수 있겠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당하고서도 지금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죄다 감방 갈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죠 이수진 이수진이 제 힘으로 된 겁니까 나경원 씨한테 부정선거한 거 아닙니까 한 9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낱낱이 밝혀볼까요 통계수칙까지 동원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이 마치게 되면 그 방송을 또 잘 정리해서 또 나누면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정선거 건절 2천만 명 결집운동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공tv.net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2천만 결집운동에 대한 추진 현황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데 반듯하게 삽시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잠시 봄날에 꽃처럼 그냥 폈다 지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여기에 머물다 그냥 떠나는 낙원의 인생들인데 그렇게 해서 악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누군가의 할머니일 텐데 다 모두가 때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차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흘러가는 것이고 다 잊혀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악한 짓을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몰라도 뭘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은 강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탄압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야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내일 내일은 또 더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를 더 종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여러분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